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기본 라운드티 샘플하는 과정을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업계에 체인 작업을 가능한 회사입니다. 옷은 아무나 만드나 샘플은 아무렇게나 되나 그런게 아닙니다. 참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지만이 되는 옷들입니다. 샘플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샘플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너무 샘플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샘플비도 팍팍 주세요. 샘플은 아무렇게나 되는게 아닙니다. 옷은 아무나 만드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샘플비 준다고 아까워지지 마세요. 샘플비 샘플비